어이, 두 마리나 잡은 친구 아닌가? 요, 잘 잡히나? 여긴 안 잡히는 것 같소. 오히려 여기가 더 깊은데 아니여요? 그런데 잘 안 잡히여요. 잡고 말꼬여. 그래, 한 마리씩 있는 건 할 수 있어. 내가 꼭 잡고 만다. 나도. 할 수 있다, 천웅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룡. 깜짝이야. 저밖에 모르고. 어, 잠깐만. 너 왔어? 네. 빨리 그냥 맨발로 가, 그냥 신발 신지 마. 잠깐. 빨리 그냥 맨발로 가, 그냥 신발 신지 마. 잠깐. 신발 신지 마, 그냥 빨리 가. 셀프 신고. 뛰어, 뛰어. 왔어, 왔어. 뛰어, 뛰어. 왔어, 왔어.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안 돌아가. 뭐야? 무슨 일이야? 현철아, 당황하지 마. 뭐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돌려요? 천천히. 당황하지 마. 잠깐만. 아니, 바투나. 그렇지, 천천히 끌어올려. 이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요? 부러졌어. 야, 가봐, 가봐. 대박. 큰 거다, 가봐. 뭐야? 왜, 왜? 큰 거야? 아니, 여기 앞에 있잖아. 어? 아니, 여기 앞에 있잖아. 야... 야... 그물에 있는 걸 건졌네. 뭐야, 이게? 참나. 너무 창피한데? 뭐가 창피해? 야, 그물도 같이 건졌어. 어? 휘원 선배님. 어? 저게 흔들려요. 어떤 거? 이거요. 나? 네. 잡았나? 어? 또 흔들려요, 선배님. 또 흔들려? 잡았나? 아유... 우와, 진짜 조그맣다. 우와, 두 마리 잡았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조그만 것만 있어, 아주 이거. 먼 바다로 나가야겠다. 여기 너무 가까운 바다라서 조그만 것만 잡히니까. 됐냐? 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낚시 때는 포기했어. 나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